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찬양대회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또 완성해가는 귀한 응답을 누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오늘 10편 139편을 보면서 신앙의 발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이 있는데 물론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 물론 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신앙의 적이 있다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과학적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말로 들려집니다 실제로 불신앙의 말은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속아 넘어갈 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는 불신앙적인 말 사람의 또 사람 중심으로 하는 그 말이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옳은 말처럼 들려지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힘든 것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너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당한 이 문제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칼날이 와도 우리가 그 칼날을 서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불신앙하지 않냐고 연약한 것 같은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칫 계속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불신앙이 들 때도 있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 말씀으로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녀 교육을 해보면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어떤 힘이 많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불신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용기 있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불의를 보면 아주 당당하게 참고 넘기고 그 불의와 타협하고 또 불신앙 속에 잡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데 친구를 의심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교인들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생각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송도님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것들 그런 불신앙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믿음이 있다면 큰 나라들을 이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주인이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경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앙적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사하복의 이 주관자 우리의 신앙의 적인 불신앙을 꺾고 신앙의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루트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해서 없어지더라도 그루트기는 남아있어서 이 그루트기를 통해서 또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루트기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의미의 그루트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랩런트들 7명들 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어떤 경우를 당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간 분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숨어서 동굴에서 며칠씩 몇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같은 불길 앞에서 불신앙에도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그 불길을 이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날 앞에 예수가 그리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도 메워져서 순교하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서 힘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한 그는 랩런트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다한 정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고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해서 또 내 자녀에게 불신앙이 되어지고 내가 관계된 이 회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또 직장의 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 힘든 불신앙에 빠져서 직장 생활 자체가 또 친구 관계가 또 우리 송도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면서 힘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잡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불신앙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신앙은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암으로 죽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경제 문제 속에 너무 큰 부부 문제 속에 또 자녀 문제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은약을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버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리냐면 원래 샀는 옷도 제가 버렸더라고요 원래 샀는 옷은 안 버려야 되는데 원래 샀는 옷도 버리고 신발 다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새로 살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혹 2,000원씩 깎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5,000원도 깎아주시고 정리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라는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정리라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털린 것들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 부처가 되라 그런 버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리고 난 뒤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버리고 말씀으로 많이 채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무엇이 들어와 있고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이 각인되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이것들을 버려야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10편 139편대로 주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싸움 육신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 미국교회, 전세계교회가 어떻습니까? 보금이 약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도 사단의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보금을 약화시키고 보금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채우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우리 바리세 교회 한번 보세요 이 육신 싸움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도 보면 이방인 고넬류에게 보금이 증거되어졌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에게 보금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육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중세교회, 여러분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의 당만 남아있고 교회가 없는 그런 시대가 1500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천주교가 전부 육신 우상을 만들고 육신 싸움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어느 정도 육신 싸움에 빠졌냐 이 촛대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왔는지까지도 싸웠습니다 촛대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보금이 없어지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을 모르니까 육신 싸움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모습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들을 무너드리고 있습니다 요호와 정인들이 요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당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금을 전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말하는 보금만 말하는 단체를 이단에 누명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육신 싸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싸움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사당과 마귀, 이 귀신이 우리에게 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며칠 전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던 정치인 그리고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굉장한 압박 가운데서도 옳은 정치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인도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 사단이 준 열두 가지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이 결말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이 결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처럼 자기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이르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가면 속에 나 중심, 내 생각, 내 이념을 가지고 모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얼마 안 되는 몇 천만 원을 받고 횡령을 하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국민 앞에 잠을 냈습니다 제가 모르고 이 돈을 받고 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자존심 이때까지 자기가 싸워왔던 자기의 이미지 나라는 그 중심을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지른 범죄가 그분보다 더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고 저보고 너는 제가 없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응답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에만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을 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져선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죄를 범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 범한 그 죄도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잘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건이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고 육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도님들끼리도 왜 갈등이 일어나고 반복이 일어납니까 육신 싸움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수준 이상의 사람이 있고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있고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 이하가 뭡니까 식당에서 줄을 서서 식사하는데 내 앞에 와서 그냥 줄 서서 식사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 이하의 사람도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려셨다는 겁니다 수준 이상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말을 하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우리 죽은 그 정치인처럼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수준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육신 싸움 하는 데가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데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송도님끼리 육신 싸움 하자 하는 길을 주님의 의로 추천합니다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수준 이하의 생각을 갖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세계보금화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 세계보금화 말이 아닙니다 세계보금화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세계보금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세계보금화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그것도 세계보금화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직장인을 직장 동료를 살리고 내 주위에 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237나라 현장에 보내셔서 세계보금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나의 지역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죠 내 직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우리와 다른 민족을 살리는 것이 바로 또 세계보금화입니다 우리의 세계보금화는 사도인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유다와 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세계보금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 주위에 내 지역에 내 직장과 내 학교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쳐두고 그냥 거리적인 개념으로 언어가 다르다는 개념의 성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보금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것 내 직장 동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응답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보금화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성교 헌금을 가지고 전세계 보금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2주차 때 나라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별 모임에서 뭐합니까 각 나라의 성교사님과 그 각 나라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일이죠 우리는 성교 저금통에 얼마 안되는 동전을 모아서 그 동전을 세계 성교사님과 또 세계 랩뉴트를 위해서 얼마 모으지 못한 그 동전을 저금통을 또 본부에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의 길이죠 세계보금화가 어떤 겁니까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내 주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라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보금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계 랩뉴트 리더가 2천명이 넘는 랩뉴트 리더가 지금 예원교회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2천명 넘는 랩뉴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랩뉴트 통해서 세계 2만명이 넘는 그 랩뉴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2만명이 넘는 랩뉴트들이 와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또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작은 헌신이지만 식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해주고 또 어린 유치부 랩뉴트와 함께 열동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이 세계보금화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뭐가 세계보금화입니까 내 주위와 내 지역과 내가 있는 직장과 가족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로 보내면서 또 세계보금화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보금화 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 여러분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맞다면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느냐 내 것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각인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신앙이 또 믿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 가슴과 내 마음과 생각에 육신 것으로만 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오늘 우리 신앙의 일곱가지 이 발판 쪽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시고 말씀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사하복의 주관자 어떤 형편에 있으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처럼 내가 안고 일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니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